개발을 위한 보일러 플레이트, 즉 기본 템플릿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클레이튼 B앱이 트러플 프레임워크에서 개발될 수 있다고 했었죠. 트러플에서 B앱 개발에 필요한 표준 템플릿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트러플 박스라고 하는데요. 이곳으로 오시면 여러가지 종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앵귤러나 리액트를 사용해서 B앱 개발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춰진 템플릿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액트도 있구요. 또 앵귤러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앵귤러 템플릿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운받는 템플릿들은 이더리움 디앱에 특화됐기 때문에 다운받으시고 안에 있는 이더리움 부분들을 지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클레이튼에 맞게 설정하셔야 하구요. 그닥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미리 웹팩이라는 웹팩이라는 템플릿을 다운받고 우리 강좌에 맞게 클레이튼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기덕에 올려놓았구요. 참고로 저희는 공평성을 위해 자바스크립트 네이티브와 제이코리로 진행하겠습니다. 처음 접하셨더라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구요. 파워셀을 여시고 다운받고 싶은 위치에서 git clonehttps 기럽.com kkhill editiongamestarter.git 커맨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다운받구요. 네 다운받았구요. 해당 경로로 들어가겠습니다. cd edition game starter 네 이제 코드 스페이스 점을 쳐서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주오 스튜디오 코드로 여는 거구요. 자 먼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확인하도록 하죠. 이 컨트랙트 폴더에는 솔리디트 컨트랙 파이드를 보관하는 곳이구요. 우리가 만들었던 에디션 게임 컨트랙이 미리 추가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아래 migrations라는 컨트랙이 있는데 이게 스마트 계약을 배포할 때 아래 있는 migrations 폴더 안에 있는 이 스크립트 파이드를 지금은 하나지만 나중에는 하나 더 생길 거에요. 그 파이드를 실행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migrations 파일이 정말 중요해요. 배포하는데 꼭 필요한 파일이니까 절대 지우시면 안되구요. 그 다음에 migrations 폴더 안에 있는 이 스크립트 파일 자 이 파일에는 배포하는 과정에 쓰이는 로직이 담겨 있습니다. 이 파일 보시면 migrations 컨트랙트 파일을 불러와서 그 내용을 클레이튼 노드에 디플로이 즉 배포를 하죠. 자 그런 역할이구요. 이제 소스 폴더 안에는 비앱의 프론트엔드를 담당하는 구조를 설정했습니다. 인덱스 점 html 파일은 앞에 보여주는 뷰를 담당할 거구요. 여기 보시면 bbs의 jQuery나 bootstrap을 cdn으로 불러오고 그리고 맨 아래에는 css 부분을 미리 추가해 놓았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파트라서 미리 추가했구요. 인덱스 점 js 파일은 기능들을 실행하기 위한 엔진과 같은 파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함수들 이름들만 이렇게 미리 정의해 놓았구요. 맨 아래에 있는 자 이 옵션 opts 변수는 로딩 할 때 스피너 보여주는 환경설정 변수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미리 추가를 했구요. 패키지 점 js는 npm을 통해 필요한 디펜던치를 추가하는 곳입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이 케이버.js 즉 클레이튼 블록체인과 소통하게 해주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다운받을 거구요. 이더리움의 웹3.js와 비슷한 존재이죠. 트러플.js는 환경설정을 담당하는데요. 어느 네트워크에 스마트 계약을 배포할지 여기다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강좌에서 내용들을 추가하도록 하구요. 마지막으로 이 웹팩은 파일들을 최적화시켜주고 또 코드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감지를 해서 브라우저의 변경사항을 새로고침할 필요 없이 반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클레이튼 더센게임 비앱을 만들기 위한 스타터 템플렛을 다운받고 구조도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